자, 한재우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자기 맞춰보라 자기 맞춰봐라 자기 맞춰봐라 자기 맞춰봐라 자기 맞춰봐라 미콜드 켰어 미콜드 켰어 뭐 콜 뭐? 미콜드 켰어 미? 요렇게? 요렇게? 틀렸구요 다시 켜야겠어 I am never sleeping at night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 질문 언제? 난 절대로 졸리지 않네 영어 표현 I am never sleeping at nigh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ing? When are you never sleeping? 했더니 I am never sleeping at night I am never sleeping at nigh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틀렸어 그 다음에 I am never sleeping at night I am sleeping at night I am sleeping at night In all large parts In all large parts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이름이 무엇이겠지 커다란 상자 이렇게 하면 커다란 상자니까 무엇일거구요 나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물어봤는데 어디 어디 뭐라구요 어디 그러면 우리말질문 어디에서 너는 잘 그럼 또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낮 동안 어디에서 자니 영어 표현 뚱아 서 시 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왜 금요일 주일 통이 까 군대 이쁘리 뭔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예 여기 누가 다 어딨어요 응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슬리피가 다르고 슬립이 다르다는 얘기 계속했어 슬리피의 뜻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나는 졸린다 하고 싶었으면 I am 슬리피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데 B동사 앞에 아 참 뭐야 어떤 시 앞에 B동사 B동사 뒤에 어떤 시 하면 합쳐서 얘가 졸린 합치니까 졸린다 근데 절대 안 졸린다 하려니까 I am never 슬리피 never는 not 하고 비슷한 뜻이다 나는 절대로 졸리지 않는 거 하고 나는 졸리지 않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인데 never를 쓰는 게 좀 더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볼까요?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동사 오케이 그렇다면 필드의 뜻은? 채워지다 채워지다 채워지다? 얘가 만약에 채워지다 하면 무슨 시고? 하다 시고 하다 시고 그렇다면 얘는 필요 없을 텐데 필드의 뜻은? 채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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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 앞에 B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그 다음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garlic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정말 싫어하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영어 표현 무엇 Do you really ha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I really hate girl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중2 누가 나는 뭐한다? 싫어한다 I hat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s next look People's X X 6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To me Oh To me Oh 오케이 그래서 Very delicio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Very delicious 뜻은? 매우 맛있네 매우 맛있네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어떤 시 덩어리니까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오 오 오 이에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의 목은 너에게 어때 보이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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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했더니 People's next look very delicious to me 그래서 누가 뭐한다? 누가 다 여기 있고 얘가 사자시고 이 속에 두 들어있었으니까 여기 있던 두 를 여기 꺼내고 People's next는 앞만 길어봤자 그것들이 나에게는 매우 맛있어 보인다 They look very delicious to me 사람들의 목도는 하나야 여럿이야 여기에 분명히 여럿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 더워서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 룩 하고 이 속에 두 들어있으니까 여기 꺼내놨다 OK, 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